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해 며칠 전 세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세종시 자살자 수는 모두 88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보단 다소 낮았지만 문제는 감소하던 자살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세종은 2020년까지는 감소하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광역시도별 자살률 증감률을 보면 모두 5개 지역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상승률은 세종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때문에 2021년 전국 최하위였던 세종의 자살률은 2022년엔 6위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난 2022년엔 2배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변화 폭이 적은 전국 자살률과 달리 세종은 연도에 따라 증간폭이 큰 양상을 보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투트랙 정신건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세종시에서 젊은 층에서 우울각 스트레스 유병률이 높고 농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살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 이원화된 정신건강 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률은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두 번째, 자살률은 가능하다. 이게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